아이고 아이고 죽겄네 아이고 죽겄네 아이고 아이고 아 우리 이츠문 여사님 어머니야 이게 못 내려 야 뭘 말하면 신겨? 아이고 그렇게 되시오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오늘 크게 한 건 했어요 어머니 아들 윤태수를 제가 살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한테 칭찬해주세요 어머니 칭찬하시면 저 그냥 눈 딱 끓고 다 용서할 거예요 야가 지금 무슨 말 하는겨? 아이고 저리 쓰러져 술냄시 어머니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이고 아이고 이제 들어가 애들 보나 어머 더해 더해 진상조사 고고씽 여기 전 예쁘게 찍어주세요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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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것 좀 마셔 우리 아들 중심네 엄마 울었어? 왜 이렇게 빨개? 울지 성민아 엄마한테 최고야 돼 엄마 소원 뭔지 알지? 아니 무조건 무조건 인서울 최소한 스카야 막 니가 서울대 가면 신난 못빼 춤추는 거야 야 서울대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어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어 여러분 엄마가 오우 자우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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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사냥해 아들 어머니 아들 아들